오늘 오시는 분들, 오늘 참가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교직의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덜 받으실 거예요. 사실은 이 시간에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돼? 나만산 계곡에 가 있어야 돼요. 원래 교사의 4대 명절이 정기고사대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도대체. 공부라니까 이게 많대요? 나만산 계곡에 발 담근 기분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인사 시작하고 하려고요. 오늘은 행복오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도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완전히 불태지스 최고죠고 1년 중에 제가 제일 호둥거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중등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 오셨어요. 짧게나마 인사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셔서 과장님, 뒤에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실 안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낙관 행동에 대한 솔루션을 주중시 중심으로 진행해 주실 겁니다. 유튜브에 송형호라고 치시면 거기에 올려놓으신 수업자료들 선생님들이 감이 하시는 내용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신 강사 카드에 아, 엄청납니다. 제가 상모로 원하시면 양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책을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저도 이 책을 구입해서 시간이 좀 되시는 선생님들하고 지금 공부해서 나눠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투표되는 것 혹시 선생님들도 오늘 나가시면서 확인하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책을 제가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입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오늘 선생님 강의 마음속에 꽂고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신지 제가 이제 사전 원래 요즘은 학교별로 이렇게 사전설문을 보내드려요. 지금 뭐 교실 속 낯선 행동이니까 어떤 낯선 행동들이 선생님에게 기운 빠지게 하시느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사보 평가 설문인지 아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에서 보내드려서 그래서 질문은 도대체 세 분이 제가 세 분인 것까지 보고 왔어요. 그런데 섬세하게 설계가 되지 않아서 지금 살짝 소개해드리고 이 세 분께는 제가 책, 제가 쓴 책 열매권이 되더라고요. 요즘 작가라고 그러고 다녀요. 여기 나서랜덤 솔루션,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든가. 이거는 교사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나라가 교사 리더십에 대해서 별로 그리고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은 저 책은 쉬는 수업 얘기가 아니에요. 생활지도에 슬픈, 정말 아픈 이야기들이 그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내가 이 교육을 계속해야 되나? 이런 아픈 일이 있을 때 한번 보시면 기운을 얻으실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사 이름으로, 이거는 저경력, 시인교나 저경력 선생님이 멘토링하다가 그 결과로 만든 책이에요. 그거 불판 내버리고 있습니다. 이건 학급경영 B2G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학급경영을 잘하자는 게 아니라 날로먹자고 취지해요. 교사는 학급경영, 우리나라 교사들이 학급경영에서 너무 소진이 돼요. 사실은 그렇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소진이 되더라도 어디서 소진이 돼야 돼? 수업시간에 소진이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비기들을 제가 여기다가 담아가서 결코 진지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세 분, 이거 와서 책을 골라가세요. 지금 워크스루,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가세요. 세 분, 어떤 분이냐면. 어? 운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누구? 자, 여기. 묘하게 분위기를 주도한다. 네. 아, 나온. 네. 본인은 선택하세요. 묘하게 분위기를 주도한다. 수업을 듣기는 자나, 전체적인 집중도를 떨어뜨려 신경 쓰이기 한다. 개별 상담을 하면 좀 나아지지만, 개서로 배우는 거 자세boat, 선생님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요거 쓰실 분은, 질문이 참 좋습니다. 그럼 교우관계 문제는 어떻게 개입하나요? 허락 없이 상담실로, 보궐실로 가겠다고 버티는 거에요. 우리 본능적으로 얘가 꾀병이란거 아니죠? 저는 애들 데리고 극기훈련 옛날에 갔었잖아요 극기훈련 갔다가 아주 재미난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교관이란 친구가 힘드신 분은 열애하세요 바깥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꾀병도 병입니다 그때 머리 띵 했어요 내가 교직 몇십 년을 있으면서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애들이 머리 아프다 만져보면 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무슨 병이에요? 마음에 띵니다 요즘 보건소 선생님, 상담선생님이 옛날에는 비교과다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요즘은 비교과도 아니에요 성상장구 교육 수업하시죠? 상담선생님도 들어가서 수업하시고 그럽니다 이 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보건소 선생님은 막 미칠낮어요 왜? 그 학교에 그분들이 다 오셔 그게 꾀병인데 꾀병이라고 생각하면 평생 우리가 힘들어요 저도 아예 쌍화탕 뭐 이런 약을 제 책상 수업에다 놓고 오시는 데를 제가 즉석 처방해줘요 여학생님도 배가 살았서 생리통이거든요 핫팩 배붙여 이렇게 해 줬으나 그거 가지고 다 안됩니다 내 마음에 띵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의 모습 마음에 띵어 줘 다 아픕니다 다 아픕니다 빼앗긴 담배를 달라고 내 책상을 주지던 아이 하 답이 없다 그쵸?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40대 중반 50대 고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교사가 어디까지 애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얘네들은 뭐예요? 기본 개념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갈등을 해요 하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하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은 제가 아는 신경정식과 후배 전문의 후배가 형님 이제는 교사들이 리페어런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리페어런트가 뭐냐 또 다른 부모가 페어런트가 원래의 기대했던 역할들을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못하는 역할을 대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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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저씨? 누구일까요? 아 그때부터 포기했어 다 가르치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왜 남의 서랍을 뒤지면 안되는가도 우리에게 교육의 대상이 됐어요 그의 공주에 의심이 됐어요 제가 찾아라 제가 찾아라 임시에서 갈 것 굉장히 사용해 아주 좋습니다 여기 부지런히 한 번 바다에 링크도 안 걸려있고 아 이거는 링크를 제가 부장님께서 완성해서 보내드릴텐데 가벼운 수업방에는 그냥 학습지가 있어요 사실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다 뭘 도둑질하는거야 다른 친구의 시간 그리고 엄마 아빠가 기대해주신 학비를 훔치는 것과 같다 그런 학습지가 있구요 이렇게 가벼운 것들은 뭐 하고 선생님들 교칙에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징계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생각보다 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근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그걸 잘 모르셔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조금 심하게 이제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영수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서도 교권 칭혈하는 말을 안 쓰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교권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반발을 살기가 쉽다 그래서 선생님들만 권리있어 우리에도 결이 있다 그래서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을 하려구요 그래서 여러가지 다 말을 대치우고 애들이 수업시간에 막 이렇게 불타는 일을 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봐요 친구들이 손해본다 그래서 제가 동료 학습권 칭혜다 라고 한거에요 동료 학습권 칭혜 그거는 누가 좀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다른 학교에서 오신 선생님? 타교에서 오신 선생님? 선생님들도 이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애들이 워낙 초등학교 2학년 때에 그래서 이게 좀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심지어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허락을 맡고 사물함에 갈 수 있다는 것도 몰라 그런 것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요거를 양식에서 학습권 칭혜다 해서 신고서를 양식을 제가 만드는 것 같거든요 이 학교는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 학교나 교사의 정당을 치더니 지시상에 불손의 태도를 보인 경우는 전회봉사 사회봉사 특별류의까지 그 다음에 수업준비 청소 주문할 때 기타 학생이 얻는 테만 하면 여기서 사회봉사까지 요거를 제가 일반고등학교가 시덕고등학교 못지않게 학교가 망가진 거 아시죠? 학교가 이건 학교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생활지과 보장하면서 이거를 딱 만들어서 모든 교실에 여기다 붙여드렸어요 침파바랄패 선생님들 앞으로 두 달 동안 애들하고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매주 선도위원을 열 테니까 전부 다 신고하세요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서 6교실 수업 들은 날 선도위원들을 전부 다 출장도 못 가게 해서 매주 선도 한 달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이라고 못 박진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올라오는 대로 전부 다 신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생활지도부가 고생을 좀 하시죠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학폭도 일이 많아 죽겠는데 이것까지 하라고 어떻게 근데 학교폭력이 전조 같아요 이걸 막아 놓으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선제적인 학교폭력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 봉사를 봉사를 시켰는데 반성을 안해 더 열받아 이것들이 노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촘촘히 이 혁신 절차를 마련해 놨어요 저때 교내 봉사를 학교를 학교 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학교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지도부 선생님이 교내 봉사를 애가 하는 예를 선생님이 쫓아다니면서 청소를 시키고 청소도 못 해가지고 잠독하느라고 생활지도부 선생님만 일기기 했는데 개고생을 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애는 뺀 줄이 되고 선생님은 보세요 그리고 교무실에 와서 상처가 보고 있어 처 서있지는 못해 그러면 선생님들만 스트레스받아 교무실에서 그래서 아예 아예 집에 가서 헤어온느라 뭐 학습자들 좋은 책을 주고 도서관에 가서 그 아이에 해당하는 책을 꺼내 너 이 책 가져가서 입력해 와 디스켓트 USB 주고 여기다 입력해서 와 자기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요즘 애들은 멀지라서 입력하면서 더 잘 읽어요 선생님 안아 그 과제를 주면 학교를 안아야 학교에 고등학 고등학 아니 벌을 주잖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아 참 좋은 질문 하셨어요 아 오늘 이런 얘기를 해야돼 제가 비행기를 생활지대에 비행기를 알려드릴게요 아 사회공사를 시키고 교내공사를 시키는데 학교를 안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교사 지시 불이행이 있어요 어디 갔나 학교나 교사의 정당에 지도 및 지시사항을 고의로 부름돈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출석 정지까지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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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재밌어 얘들이 출석 정지하니까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11자에 출석 선생님한테 개긴거야 이 자식이 일학기 때 어디 출석 8학년에 오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 수학선생님 시간에 발을 올려놓지 않나 주권인데 칠판 왜 안좋은게 그랬더니 왜 두통도요 우지락을 한거야 그래서 어휴 이럴때 진술서를 잘 쓰면 돼요 선생님 열받지 마시고 2주 동안 그 아이가 한거를 연극 시나리오 쓰는 뜻이 적으세요 판단하는 말 쓰지 마세요 애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고 동그랗게 떴지 네모나게 떠요 그런거 쓰지 마세요 팩트만 쓰시고 다음 연극 대본처럼 그래서 두 달에 왔어요 그랬더니 생활지도 못할 때 도광선생이 보여드렸어요 도광선생이 얘가 이랬었는데 뭐야 이 민감옷이 잘릅시다 저는 아 퇴학도 한꺼번에 하는게 귀영상 일단 추구석정지까지 다 시켜 10일자로 추구석정지까지 했어 그랬더니 이 자식 근데 방학이 방학인줄 아는거야 그래서 그래 방학인줄 아요 그러면 방학숙제가 있어야지 그래서 100쪽짜리 학습지 명심보감 승용 뭐 이런거 이러면 100쪽짜리 만들어서 정보 파일을 딱 뽑아서 주면서 끝날 때 이거랑 갖고 와라 그리고 싸우지 않아요 웃으면서 아니 웃으면 좀 깜냥대기가 안되고 칠근한 듯이 바라보면서 일주일 뒤에 이거를 만약에 안해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뭐 교사의 지식을 고의로 부릉했기 때문에 출석정지가 쫙 10일이 갈 수 있다 이렇게 한거 그러니까 어이가 처음에는 근데 사실 출석정지가 처음엔 좋아요 왜냐면 좋다가 게임을 하는데 PC방에 가면 그 시간에 누가 있어 어른들이잖아 지압을 놀아줄 사람이 없어요 PC방 안가보셨지 PC방이 제일 잘되는 때가 언제에요 명 북밀말고 시험때에요 시험시간 아 이렇게 무싱해가지고 지금 PC방 가보세요 박밀말고 하는거야 지금 시험 없으면 PC방 망해요 그러면 이렇게 될거야 저는 생활지도구량을 하면서 한번도 어느성을 높일게 없어요 고등학교 생활지도구량은요 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지 않게 얘기하면서 잘라야돼 그래야 디스호트에 소음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 이 녀석이 좀 그 다음에 숙제를 불량하게 해와서 또 싱이 또 내려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죽었어 네 죽었어 심심해서 죽는 벌이 애들 학교 단순히 같이 놀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냥 학교 끝나면 애들 오면 북잡고서 같이 피시방 하려고 학교 앞에 이러면 후추거리가 앉은데 있어 불쌍하게 그러더니 눈치가 내려가더라구요 심심해서 죽는 벌이 출석정지다 세 번 시켜봤나 저는 두 번 시켰더니 얘가 바뀌더라고 심심해서 죽었어요 이제 어떠신가요 어 이런 질문 짱 좋았어요 이런 질문 환영합니다 여기 출석정지 방학숙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선도규정이라는 것이 이 낯선 행동을 장악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풀이에요 그래서 생활지덕은 좀 긴장해서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은 요거 잘 챙겨주세요 근데 단 너 너는 경제봉사에 가지 마시고 한 번은 일로 가든 어 남겨해 경제봉사 사회봉사네 그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시고 서류를 넘으면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나 침물도 하나 드리면 사회봉사 라는 생활제도부는 다 알어 전일제를 해주는데 없어요 얘네들이 가서 온갖 담배 피고 막 피고 침대 꼬는데 누가 봐도 그래서 쿨하게 방과후에 니가 알아서 해와라 한 달 이에 10시간 10시간 해와라 얘네들은 대체로 중학교 때 봉사를 안한 애들이에요 그거 해오는 것도 힘들어 법업체로 해서 진료를 하시는 단 그런데 실은 이 정도 선에서 그래도 안 되는 애가 있다 많아요 많아요 저희는 출석정지 내밀면 학생들이 다른 학교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 애들하고 놀아서 오히려 그 시간에 이거 아이들이 빨리 심심하게 학교에 가야 되는 생각 안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애들하고 싸움을 시를 흘리 안 했는데 한 놈이 그런 놈이 출석 그리고 저는 애들 20일 30일 결석이 되잖아요 싸우지 않고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경우부장님한테 여쭤봐 출석 수 결석 가능일수가 며칠이에요 정확하게 계산했으면 50 며칠 그러면 그 아이에게 알려줍니다 선수들은 그거 다 알아요 맨날까지 안 나갈 수 있다는건 알아 근데 그것 때문에 협박해봐야 협박이 안돼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한거야 너도 알다시피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니 결석이 있으면 니가 잘 챙겨 그 다음부터 얘가 찬바람을 휙 하는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돼 이제 우리 담임은 다 책임지지 못해 그니까 다가 나중에 학교만 나오면 추석구 3월부터 다들 정자로 결석 일수 체크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야 저 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학사 일정이 달라서 수험 일수 자체가 달라가지고 어 자칫 참 못하면 쟤 따라서 안 나왔다가 너 수업 일수 모자라서 학년이 못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한 녀석이 진짜 종업식인가 안 나왔어 연락 안했어 유구시켜버렸어 왜 우리에겐 이런 당한 법이 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는 애들한테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자르면 그런데요 선생님 어 아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얘네는 학교는 졸업을 시키고 싶다 애는 안 나오고 싶어도 네 그래서 이제 학교랑 부모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럼 우리 어머니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어 예쁘니 졸업할 수 있게 한번 노력해봐요 이렇게 하는게 참 아름답고 좋은 모습인데 네 요즘은 부모님들 자체가 아 나는 애가 학교를 안 다니고 싶다니 나는 우리 아이의 의견을 그중에서 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고 이러면 정말 갈 게 없거든요 헌신지를 살펴가지고 굉장히 힘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질문이 좋다 오늘 진심이 난다 나 신난다 오늘 진심 아 진심이 좋다 그러면 그 학부모가 그 학부모가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셨으면 뭐 그건 책임져야지 그렇게 책임지는 학부모는 애를 검정고시 공부라고 시킬 수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거 준비는 되셔서 자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정고시 준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그래요 엄마 알아서 하겠지 하면 뭐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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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엄마는 많이 힘드시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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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그 정도 나오시면 그러면 자신이 상담을 받고 있거나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엄마들 그런 엄마들 대할 때 우리들의 태도는 내가 한 생명을 살린다 생각하세요 그 막바지까지 가서 핏대가 오를 때가 몰라서 거기서 포기해 버려요 무슨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 마시고 아 이 엄마가 많이 힘드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자퇴 생활생활을 어떻게 웃긴다고 애들이 선생님 저 자퇴할게 여기서 자퇴할 정도면 됐냐 네 무슨 말씀 이 책 탓이라서 공부하기가 또 아 외우책 자퇴할까 학교에 남을까 이 책을 생활생활을 상비를 해놓고 아 자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빌려줘요 아 빌려줘요 다 읽고 생각해 내가 네가 선택한 돈인데 내가 뭐가 뭐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응 그래 잘 읽어보고 준비되면 와라 그런 어머니한테도 그러고 그래서 책을 빌려줬어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러면 아이고 알림이 죽겠네 이 새끼 자퇴시키면 내가 더 힘드네 엄마가 그걸 깨달으셨어 검정고식 준비시키려면 뭐 1년 전에 폐학상태 뭐 이런게 또 있거든 절차를 안내해줘 친절하게 끝까지 한 10명이 7, 8은 포기해요 알림이 죽겠구나 차라리 다니는게 더 나에게 쉽고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하더라 근데 이거 19도 자퇴하는 딱 한 번 밖에 못 봤어요 너무 힘든 아이 너무 아빠가 막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아이 화가 나인 아이 그래서 딱 한 번 보고 아우 진도가 너무 빨리 나왔다 자택가 지나갔어 근데 퇴학은 어쨌든 재심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절차상 하자만 없도록 장암위치하고 또 단계별로 장암위치 축적해 놓으면 시계유치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남지 않습니다 진도 엄청 빨리 나가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이 얘기까지만 근데 이렇게 해도 추석정전 세 번이나 해도 까짓과 헛걸리는 애들이 생겨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 제가 얘는 학교를 나오면 수업을 저격해 묘하게 수업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묘하게 선생님이 말실수하는 걸 다 가지고 저격을 해 빵! 저격을 해 선생님이 수업을 못해 징계를 내도 소용이 없어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부모님하고 면담 시도합니다 저는 짜잔한 것 같아가지고 절대 전화 안합니다 애가 오늘도 지각했어요 아 참 애 때문에 당뇨하기 너무너무 힘드네요 이런 얘기 하셔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깐 월급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 소리밖에 저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근데 질적인 다른 일이 있을 때 어 어머니 애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요즘에 그래서 면담 엄마가 아빠하고 삼겸하세 뭐야 찬바람 슉 무서운 거야 아빠하고 상담 아빠 전화번호 알려주셔서 아빠하고 상담은 저는 학교 안에서 상담을 잘 안해요 학교 안이라는 공간은 교사가 가도 돼 저절로 가도 돼 더군다나 교실 안 돼 상담을 하려면 저거도 학교 운영연실 저런 공간으로 편안하면 느낄 수 있는 그때 마치 아버님이니까 학교로 오시라고 할 이유도 없지 학교 근방에 그때는 김영란법 영어 없었습니다 바깥에 모시고 아버님 그때 뵙게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돼 그동안에 있었던 기록들 그 아이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 버리시면 안 돼 선생님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너 열심히 하면 반성을 다 찢을게 반성을 찢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보관해 놓으실 때 그걸 다 전복바이든 철거 해가지고 아버님 보시라고 충분히 시간 좀 들게 아버님 보시라고 왜냐면 결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솔직한 애예요 아빠가 아빠가 추욱 넘게 보시더니 상승 푹 샷 내 얘기 내가 중2때까지 정교 1등 했다 엄마는 이모 여고 나와서 여대에 나와서 애를 외고 보내시라고. 사망 중상 1학기 중간고사에 정적이 2등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애가 공격한 거예요. 정적이 2등 했다. 얘가 한 성질 하는 애거든요. 기말고사를 백지로 내버렸어. 이 엄마는 또 한 수 덧듯이 해? 2학기 때 자살을 시도했어. 자살. 엄마가. 그러고는 애가 찾아보자. 답도 안해준다는 거예요.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우리 반에서 제일 먼 데 살아요. 근데 아침에 제일 일찍 와. 왜? 집을 심어서. 끝나면 검대칩골목 가서 알바해. 삼겹살집에서 밤 10시까지. 왜? 집은 들어가지 싫어. 그제서 제가 그 말씀 듣고서 그 다음날 와서 워드를 쫙 두 장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반 교과 선생님들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비밀 저때 이렇게 하시고 어제 아버님에게 아버지님과 만나면 이렇습니다. 하... 눈물에 닿자고. 선생님들이. 그러고서. 이제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랬으면서. 제가 그때가 10월 중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아이가 아침밥을 먹여야 돼. 내가 아침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오전 내년에서 선생님들을 저격하는 거야. 배는 고프지. 머리는 좋지. 선생님이 침수하면 그릇을 테이블. 저격하면. 우울 넘버 투, 넘버 쓰리, 넘버 포. 쭉 따라해야 돼. 애들이 또. 그러면 수업 한 시간 나라야. 그 애들이 거의 다 재주를 했어요. 1년을 먹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할 일은 아침밥을 먹여요. 그래서. 그때 제가 꾀를 낸 거야. 제가 우리만으로 제일 일찍 와. 그래서 어떻게. 간식을 준비하되 명분을. 일찍 오는 사람들에게 간식을 제공한다. 그런 거야. 담임은 착하면 안 돼. 명확해야 돼. 그리고 그게 10월이니까 시작했지. 3월같으면 안 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두 달 가겠지. 뭐하고 시작한 일이에요. 그때 커피 코트를 담임용으로 하나 샀어요. 물이 있어야지. 그리고. 집에서 우리 애들 안 먹는 거. 우리 애들이 카스타라 종류를 잘 안 먹어요. 집에서 안 먹으면 지금 다 갖고 왔어요. 맨날. 그래서. 종이가 많이 들어가서. 교실에 가서. 배탁해서. 뜨거운 물은. 위험하니까. 또. 1인 1역에. 바디스타. 역할을 추가해서. 바디스타 해 주실 분. 뜨거운 물을 끓여서 넣고. 다시 이제. 고걸. 수납장에다. 넣는 역할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 저는. 이. 3월에. 학부모총회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어머니들이. 집중이 가능하면 나오지.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집중이 없었던 선생님이 쓰셨던데. 3월에 감임을 본 분들은. 배실을 잘 안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부담스럽죠. 3월에. 학부모총회에다. 많이 오면.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개별 면담 하지 않고. 그냥. 꾸아드네스라고. 어떻게 오셨어요. 애초에. 닮기는 뭐고. 단점은 뭐고. 고쳐쓰면 한건 뭐고. 어. 간단하게. 돌아가면 한마디씩 합시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하여튼 이제. 저의 취지. 담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이런 얘기도 다 해. 학부모총회에다. 시간날 때. 그러니까. 학부모님. 도와주셔. 집에 있던데. 응심나. 운글먹어. 바리바리. 그냥 거기에서. 해가지고. 한 번에. 그. 바리바게뜨가니까. 마감빵이라는 게 있대. 이렇게. 막. 그러면 뭐 쳐느냐. 어떻게 말아. 야.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네. 그거를 갖다가. 교실에 갖다 놓고. 이렇게. 내가 그 빵의 절반을 먹고. 눈물을 참느라고 혼났어. 아빠랑 맨날. 제가. 이게. 구두 같지만. 구두가 아니라. 등가와요. 밑에 보세요. 그죠. 등가와요. 요즘에 이런 구두가 나와요. 저는. 끝나면 산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가요. 교직은 스트레스와 더불어 사는 직업이에요. 산에 가서 막걸리 한 2통. 근데. 그 날은. 아빠하고 생각하는 날에. 막걸리 2통을 사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김밥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한 통 반쯤 먹었을 때. 갑자기 두려워지는. 오한이 나고. 두려워. 왜 두려워질까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막걸리 마실만큼 눈물을 흘린 것 같은데. 내가 뭐 할까봐. 내가. 극단의 선택을 할까봐. 두렵더라. 그래서. 뭐 이거. 하여튼. 학기말에 사회문화. 선생님이. 레포트를. 조별로 했는데. 그때 교실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컴퓨터에. 모니터에. 박탕에. 뭐. 자살 어쩌고. 뭐. 열어 봤어. 그랬더니. 그 모든. 그 아이가 속해있는 모든. 자살에 대해서. 레포트를 썼어. 마지막에. 뭘 하겠냐. 단 한자라는 말이라도. 그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에서는. 자살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그거 보고. 하여튼. 쓰러내려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수업을 방해하는 속에.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의 속내가 있더라. 그래서. 그냥. 다약. 그냥. 또. 태생이 까불까불해서 떠드는 애가 있고. 수업을 저격하기 위해서 떠드는 애가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금방 알아. 수업을 저격하는 애들이 기분이 나빠. 금방 아시죠. 너무 진지해진다. 갑자기. 모르겠고. 신비언이지만 확실하자는. 늘 거짓말에 속아줄 수밖에 없었던 애. 뭐지. 속아 잘하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러는거지. 저는. 이. 조태 박사들 있잖아요. 조태 박사. 그. 딱. 저 애들하고 약속을 하는데. 무단조체는 하지 말라고. 제가 노래도 만들었어요. 학교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노래 보겠습니다. 어. 어. 이게 없네요. 제가 만든 노래 중에. 학교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지각 조태는 평생이란데요.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랍니다. 선생님께 이유를 말씀드려요. 절대 무단지각 하지마. 평생에 니 발목 잡힐 거야. 결정적인 순간. 실제로. 대기업에서 고등학교 생활기료를 보려고 해요. 최종학력 생활기료를 보려고 해요. 니는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돼.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랑스럽게 생활기료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자꾸 가면서 쥐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한 분은 하도. 결국은 이제 애들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낯선 행동의 밑바닥에. 아이들의 슬픔이 있어요. 우울했어요. 우울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아. 내가 모르지만. 니 아이는 그게 슬펐어요. 선생님의 수업을 적용하면. 얘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사사건건 따지는 애였어요. 걔도. 이렇게 오면 허락만 맡으면 된다. 나한테. 보내준다. 문담을 하지마. 니 인생 니 스스로 발목잡는 것도 같이 하자고. 보내줬어요. 저렇게. 한 녀석이 대학교가 되니. 아. 오늘처럼 오후까지 수업이 있는. 나를 송 선생님이 생각이 나네. 그럼 자기 책상 보고에서. 주택증을 끊어놓은 걸로 사진을 찍어서 올린거야. 그래서 제가. 에휴. 조금 더 병이라고. 조퇴시켜주면. 와. 알라나. 이. 그 녀석도 눈치채다. 떼도 난다. 이 녀석을. 이 녀석을. 떼도 난다. 선생님들이. 아. 이 녀석은 정말 좋네. 요거는. 투비컨트입니다. 40분이 되면서. 몸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좀 쉬어야 돼요. 네. 그죠? 네. 쉬시고. 자. 박수 한 번. 잘 부탁드립니다. 질문 환영합니다. 아이들의 날씨는 오늘 다 풀어내. 다 풀어내. 다 풀어. 쉬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